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시장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나수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좀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패시브 투자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저번 영상 내용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핵심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주식시장에서는 장기 투자할수록 승률이 높아진다 근데 아무거나 심지어는 시총 상위 종목도 장투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니다 따라서 개별기업 리스크나 업종 리스크가 없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고 장기적으로 액티브 투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과거에 내왔다 다만 내가 선택한 투자 시점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분산 투자를 하고 패시브 투자가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연 10% 안팎의 과거에 내왔던 수익률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이마저도 앞으로는 과거만큼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패시브 전략만으로 충분히 좋지만 이 패시브 전략의 정점은 가져가면서도 조금 더 재밌거나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을 해보자 이게 지난 영상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패시브 전략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전제할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냥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패시브 전략보다 우월하다거나 혹은 반드시 높은 수익을 낸다라는 점은 아닙니다 좀 더 낮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이걸 전제로 패시브 전략을 개선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자산의 대부분은 지수형 ETF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일부를 자신의 투자 판단에 따라서 사고 팔면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살짝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산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벵가드 토탈, VT나 S&P500 같은 주식시장 전반을 따라가는 지수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테마형 ETF나 주식 같은 걸로 채우는 겁니다 저는 기왕 이 전략으로 패시브 투자를 마음 먹으셨다면 한 자산의 80%에서 90% 이상은 반드시 지수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주변에서 누가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제 생각에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패시브 운용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추천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가장 수익에 좋을 거다 가장 수익을 잘 낼 거다라고 예상해서가 아니라요 현실적이어서입니다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의외로 이 패시브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주식 투자 공부라고 생각해요 아예 주식이나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지수에 정립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관련 뉴스나 시장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지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잊고 지내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자산이 불어나 있을 테고요 하지만 대부분 패시브 전략까지 공부를 하고 알게 된 분들이라면 투자 자체도 관심이 많고 또 투자 공부를 즐기는 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좋아 보이는 섹터 그리고 종목 그리고 시황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나의 뷰가 있는 상황에서 매달 꾸준히 처음에 정한 원칙대로 매달 정립식으로 지수에만 투자를 한다 이건 정말 현자급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식 투자가 나한테 주는 효용이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단지 돈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투자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이런 만족감 그리고 투자 공부를 하면서 아는 게 늘어나는 배움의 즐거움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좀 느끼고 그리고 기대하는 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패시브 전략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지만 나의 투자 실력이나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적어도 80% 혹은 90%는 무조건 지수에 투자하고 나머지 굴린다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시장 전체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패시브 투자의 이점 그리고 투자의 즐거움도 어느 정도 동시에 느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패시브 전략을 보완하는 두 번째 방법은 향상된 인덱스 전략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향상된 이렇게 좀 직역을 했는데요 영어로 하면 인헨스트 인덱싱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내는 전략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은 어감이 다릅니다 시장 지수보다 초과 수익을 낸다고 하면 흔히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액티브 투자를 상상하기가 쉬운데 이 인헨스트 인덱싱 전략은 그게 아니라 기존 시장 지수에 약간의 변화를 줘가지고 지수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예요 액티브와 패시브 투자 전략을 섞은 건데 액티브보다는 패시브에 조금 더 가까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ESG 상품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ESG 테마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종목을 좀 개수를 좁혀서 투자하는 펀드들도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많은 ESG ETF나 펀드들의 기본 컨셉은 코스피 200개 종목 이 가운데서 도바, 마약, 무기처럼 누가 봐도 ESG에 맞지 않는 기업들은 제외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운용사가 ESG 점수를 매겨서 정말 아닌 일부 기업들 제외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종목 가운데서는 비중을 ESG 점수에 맞춰서 지수보다 조금 더 비중 넣거나 덜어낸 이 정도로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상장 ESG ETF 가운데서 가장 순자상 규모가 큰 게 KB 스타 ESG 사회 책임 투자 ETF인데요 이 ETF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사실상 코스피 200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단 종목 수가 137개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를 대략 한 25%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11% 다음으로 네이버 이렇게 코스피 200 시총 상위 종목과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나머지 종목을 봐도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렇게 지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수익률도 코스피 200과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ESG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테니까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ESG 기준에 맞춰서 종목마다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고 여기에 그냥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지수 대신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이 지수에만 투자할 때보다는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이걸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쉽게 따라하기 어려워서 간단히 소개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전략도 있구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를 따라가긴 하는데 누가 봐도 곧 상장 폐지 될 종목 혹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누가 봐도 나쁜 종목 이런 거는 빼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투자 대상에서 빼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전체에 투자하면서 이런 종목에는 공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 코스피 200 ETF를 운용하는 국내 운용사 가운데서도 이런 식의 운용을 하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상품 보시면서 같은 코스피 200 지수 따라가는데 왜 이 상품은 매년 분배금이 많이 나올까 싶은 것들이 좀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이런 상품의 운용사들은 지수에서 제외될 게 확실한 종목은 먼저 빼버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수익률을 조금씩 보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선물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자산이 지금 100이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선물에 10을 투자하고 나머지 90은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선물은 증거금으로 10분의 1만 내면 되니까 마치 현물로 100을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죠 그리고 90으로 투자한 채권에서는 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선물을 활용해야 되니까 개인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방법이겠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항상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도 그럼 저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법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지난주와 이번주 이렇게 좀 패시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게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그리고 이 노미의 글로벌 ETF라는 코너를 시작한 것도 찾아보니까 작년 6월이더라고요 벌써 한 1년을 넘었는데 그래서 이 코너에도 약간의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일단 라이브로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12시에 찾아뵈려고 하고요 내용도 ETF는 물론이고 주식시장 시황이나 뉴스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설 이런 걸로 조금 더 주제를 넓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브는 다음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금요일 점심 드시면서 같이 주식 이야기 그리고 ETF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주 금요일 12시에 더 유익한 실전 재테크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